음~~ 그럼 진짜 고기도 한번 같이 먹으면서 한 번 더 비교해볼까요? 어? 이게 진짜 고기인 줄 어떻게 아세요?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 지장 2번입니다 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도 앞에 이렇게 먹을 게 있으니까 군침이 도는 게 진짜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지장템은 바로 식물성 고기입니다 와~~ 피디님께서 진짜 햄버거하고 그다음에 식물성 고기를 넣은 햄버거하고 저희 모르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티가 나죠 그쵸? 뭔지는 알겠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햄버거를 위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포크와 라이프로 아 냄새 너무 좋다 제가 사실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르는 느낌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근데 저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가 크게 없다 자르는 느낌은 네 맞아요 원래 고기들은 좀 자르는 느낌이 서걱서걱하잖아요 둘 다 좀 서걱서걱하고 조금 두꺼운 애는 두께감도 꽤 있어서 진짜 고기 패티 써는 느낌? 맞아요 일반 고기 패티 같아요 저희는 어떤 게 식물성 패티인지 사실 지금 모릅니다 네 골아인데 고기가 생긴 거는 다르지만 근데 이 햄버거 해체해서 먹으면 되게 건강식인 거 아세요? 알죠? 패스트푸드가 안 좋은 게 햄버거보다는 감자튀김을 먹어서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감자튀김을 먹어서 햄버거는 완전 식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촬영을 엄청 기다렸어요 하하하하 그러면 얼른 한 번 먹어볼까요? 네 먹어볼께요 먹어볼께요 와 진짜 두껍네요 아 그러게요 되게 두꺼워가지고 저도 이거랑 같이 한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고기 씹는 맛이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익숙한 맛이 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 식물성 고기를 처음 접하는 게 짜파게티의 그 콩고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맛이나 향은 저는 되게 고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짜파게티에서 먹어봤던 그 콩고기의 느낌이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동글동글한 게 느껴지는 느낌? 고기 느낌을 정말 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씹히는 거가 진짜 패티 같아요 진짜 고기 패티에도 고기 입자들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콩고기라고 하면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퍼석퍼석하고 뭔가 고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 2% 부족한 느낌이 들 거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맛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에게 햄버거야 먹어! 딱 하고 줬을 때 그냥 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고기도 한 번 같이 먹으면서 한 번 더 비교해볼까요? 어 이게 진짜 고기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럼 아 진짜 고기 어... 네 진짜 어...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식물성 고기였잖아요 저희 엄마가 가끔 콩고기로 탕수육 이런 걸 해주셔요 그러니까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부러 그런 콩류를 더 먹이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긴 한데 그때 느꼈던 식감이 콩고기는 되게 얇고 퍼석퍼석거리고 맛이 없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다고 했을 때도 식물성 패티가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두껍고 씹었을 때 맛도 괜찮고 맞아요 괜찮아요 저는 약간 또 색깔도 한 고기 두고로 만든 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헤어멀벌 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 색깔도 고기랑 비슷하고 이 우리는 알아버렸지만 저희는 이 정체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패티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이게 훨씬 더 거칠지 않나요? 더? 네 먹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확실히 그 차이는 있어요 그 고기 감칠맛이라고 하잖아요 깔끔하게 맛있는 패티 느낌이 나고 얘는 진짜 고기를 흉내난 느낌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질적인 느낌은 아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이제 알려주셔야죠 결과를 진짜로 진짜로 진목을 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처음에 두께를 보고 알았고 이거는 그냥 고기에서 나오는 색깔은 아닌 이 식물성 고기 쪽이 조금 더 패티가 진하거든요 그쵸? 저희도 콜라를 우정출연 무라벨 콜라로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희 광고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는 패티만 이렇게 먹어볼 건데요 진짜 콩으로 만들었다는 게 딱 눈에 띄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뭔가 알갱이가 보이는 게 물론 고기 패티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콩의 색깔이 보여요 어떤 느낌도 드냐면 아까 왜 짜파게티 들어있는 콩고기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여기 자를 때도 보면 약간 윗면에 기름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기름기가 나오면서 썰려가지고 진짜 고기 같네요 어떤가요? 아까 햄버거 안에 숨어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식물성 고기라는 게 확 튀어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달아요 맛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고기를 구웠을 때 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의외로 여기서도 나요 약간 살짝 은은하게 탄 맛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전자렌지에 돌리지 말고 구우라고 무조건 팬이나 이런 데 구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런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버거만 먹었을 때보다 패티를 먹었을 때 확실히 식물성 고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씹었을 때 확실히 진짜 고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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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확실히 아까하고는 다르게 느껴지죠? 식물성의 덩어리들을 이렇게 뭉쳐서 고기처럼 해놓은 거를 먹는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맛이 예전에 제가 먹었던 그 안 좋았던 그 콩고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맛은 아니에요 맛있어요 진짜로 PD님 이거 혹시 양념한 건가요? 어 아니 제가 안 했어요 아 이렇게 양념이 돼서 나오니까 양념된 고기 같다라는 느낌이 나네요 이게 그 식물성 고기의 맛을 판가름하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맛이 있고 하나가 식감이 있대요 그런 거를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여기에 어떤 기름을 썼는지 어떤 또 재료들이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진짜 고기를 흉내 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배합을 해서 고기처럼 보이게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저희 성분표 한번 볼까요? 뭐가 들어가지 궁금한데 완두 단백, 녹두 단백 이거는 콩의 단백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보면 기름은 카놀라유랑 코코넛 오일을 썼대요 여기 스모크 향도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탄 향이 여기서 난 것 같네요 버터도 들어갔고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이거를 딱 구워서 가지고 오셨는데 냄새가 냄새가 무슨 세상 고소한 냄새는 다 가지고 와갖고 맞아요 진짜 고기 냄새가 다 났어요 보면 사과 추출물, 석류 추출물, 비트 과즙 추출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맛을, 풍미를 더워주는 그런 거겠죠? 색깔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고기를 대체한다고 해서 대체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체육에도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런 식물성 고기랑 또 하나는 배양육이라고 하죠 식물성 고기는 콩이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배양육의 경우는 동물의 근육 줄기 세포에서 추출한 거를 가지고 배양을 해서 고기를 키워내는 거여서 그래서 시험실에서? 그렇죠 이렇게 낚이고 촥촥촥촥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까지 이렇게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식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고기하고 맛하고 식감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배양육은 줄기 세포를 가져와서 배양육도 진짜 고기처럼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기하고 맛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차이점이 또 있죠 그러면 이게 식물성 대체육이니까 고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영양이 있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경우 소고기 같은 고기에만 들어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평소에 먹는 고기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 때문에? 당연하죠 저희가 소개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0번 중에 한 2, 3번 정도를 식물성 고기로 대체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로 내 뽑는 메탄가스가 연간 100kg이나 된대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약간 소형차 한 대랑 맞먹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산화탄소보다 이런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길러지는 소들이 지구에 1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거의 인구의 한 8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진짜 많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많은 소를 또 키우려면 또 살림을 또 밀고 거기서 또 소를 키우는 거니까 이 산림이 온실가스를 다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소들을 더 많이 키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식용곤충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식물성 대체육 그리고 배양육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또 통계를 보면 G20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이 식품 관련해서 그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 중에 75%가 무려 20개 국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G20 국가들이 채소나 공유 아니면 견과류 같은 그런 식품들은 적게 먹고 육류나 아니면 유제품 같은 것들은 많이 먹는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육류의 섭취가 계속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진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육류의 소비를 조금만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려 40%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도 한번 지장을 찍어볼게요 이 식물성 고기가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장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우 찌르셨네요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성 고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정말로 고기를 대신해서 이 고기를 먹을 생각이 있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머뭇거리셨죠? 네 저 반 개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반 개 없나요? 저는 안 찍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금 더 고기스러워지면 그때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저는 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본가에 가면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먹었던 콩고기들이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식물성 고기라면 저는 충분히 고기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곁들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진짜 고기 썰어먹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번은 아니더라도 정말 한 열 번에 한두 번 정도는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럼에는 아니죠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저는 곤충 고기를 먹겠습니다 아우 용기 있으시네요 싱글성 고기는 세 개의 지장을 획득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싱글성 고기에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또 저희 지장에 소개해주고 싶은 환경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뭉쳐놓은 샐러드라고 할까요? 엄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오우 찍으셨네요 네 하하하하 후이상